쪼꼬쪼꼬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리 경고하지만 오늘 주제도 굉장히 예민하고 누군가에겐 피해가 되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누군가에겐 논란이 될 수도 있을만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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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고 무서운 얘기를 할게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과 후배를 만났어요 그나마 좀 친해서 자주 가끔 보는 과 후배야 근데 연애 중이야 연애 중인데 나 보는 것도 이상해 연애 중일 때는 땀낮아 사적으로 만나면 안 되지 않나? 아무튼 그래서 그녀를 만났는데 굉장히 힘들대요 여기서 난 첫 번째로 이상한 게 이거야 연애하고 있어 근데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너무 화나 너무 스트레스받아 근데 연애야 그게 이게 말이 되나요? 행복하고 사랑으로 다 같이 잘 지내야 연애인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화나고 짜증난데 안 그래도 마른 애인데 더 살이 빠져가지고 허벅지가 이렇게 잡혀요 아 제가 잡은 건 아닌데 제가 잡진 않았어요 근데 딱 봐도 허벅지가 이만해 목도 잡히네 아무튼 허벅지가 이만해 저는 안 잡히죠 당연히 왜 그러냐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남친은 차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20대 후반 아저씨야 여자애는 겨우 20, 20살 21살인데 사실 이 정도면 누가 이상한지를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둘 다 이상하니까 직장 있는 차 있는 스물 후반 아저씨가 이제 막 대학 온 20살 여자애들 만난다? 불순하죠? 그러므로 그러면서 그 여자가 행복하지 않다? 최악의 불순함이죠 아 근데 난 이걸 듣는데 하느님을 찾게 됐어 하느님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이런 애를 그런 사람을 구제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 전 무신론자 아니 무신론자까지는 아니고 무교인데 그래서 그녀의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지 살도 엄청 빠지고 되게 피부도 막 뭐 잔뜩 나고 그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근데 연애 중에 일어나는 게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거야?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거야? 이것부터 의심될 정도로의 젊은이의 가치관이었죠? 저도 젊긴 하지만 그래서 무슨 일인지는 참 얘기 꺼내기도 싫어 꺼내기도 무서울 정도로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면 맨날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때린대 남자가 여자를 그냥 뺨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때린대 근데 왜 사귀어? 이러니까 모르겠대 너무 화나고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은데 못 그러겠대 왜? 모르겠대 그럼 넌 평생 그 남자한테 맞으면서 살 거야? 모르겠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반대로 한번 적용해볼까? 남자애야? 뭐 한 스물 한두 살 된 남자애야? 이십 후반에 그 직장 있는 차 있는 누나를 만나 누나가 남자애를 막 패 그래서 왜 만나? 모르겠어 싫어? 싫진 않대 그니까 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그 맞는 거에 대한 그 맞는다는 건 그 폭력이기 이전에 때리는 사람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다 라는 것도 전제가 있잖아요 그게 좋아서인가?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해도 폭력이 사랑이라는 걸로 정당화되진 않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제 생각엔 지금 20대들 있죠 일단 저 저 기준이에요 전 지방대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의 얘기는 지금 젊은이들은 학대랑 사랑을 같은 걸로 보고 있어 헉 얘가 날 때리네? 날 사랑하나 봐 이걸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니까 맞는 걸 좋아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난 겁나 남자로서 여자를 여자를 때린다는 말도 아니지 그 누구도 때리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어떤 이유도 될 수 없어 근데 그걸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난 이건 완전한 인간의 퇴화라고 생각해요 자유 생존을 울부짖던 인간의 시절이 끝나고 더 강한 누군가가 날 지배해줬으면 좋겠어 더 누군가 강한 자의 폭력이 휘둘리고 싶어 이걸 원하게 된 게 원하게 되고 있는 게 아닐까? 난 너무 무서워요 이 전에 이 얘기 해줬을 거예요 제 옛날 여친 중 누가 봐도 얘는 날 만날 애가 아닐 정도로 이쁜 애가 있어 나랑 헤어지고 남친 외제차 사진 그땐 페이스북 시절이니까 페이스북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남친이가 용돈 좋땅 하면서 500만원 입금되는 사진 올렸어 페이스북에 지 계좌까지 다 나오게 지 계좌와 이름 이런 거 일주일 뒤에 그런 걸 보고 대충 한 일주일 뒤에 입원해서 링겔 맞고 있는 사진 올렸어 그래도 다행히 이 그녀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몰라도 가끔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한 1년? 1년 반 정도 있다가 또 그때는 페이스북 시절이 끝났었고 인스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또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때 그때는 옛날에 맞았을 때 2번 했을 때 말 안 했는데 그 다음번엔 말하더라고 또 차 있는 서른 살 만났는데 또 맞아서 그래서 학교도 휴학하고 지배임이 있대 그럼 난 이제 물어봐야지 왜 넌 널 때릴 남자만 만나? 사실 그녀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차 있고 차 있고 돈 버는 직장 있는 남자를 찾아 만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일진 몰라도 대 대체로 자기를 만나는 스무살 여자애를 때리는 경향이 있다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난 진짜 끔찍한 말이 난 이 말을 해서 지금은 완전 쪼꼬미 방송이어도 이 말로 나는 뉴스에 오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나쁜 말을 했다는 건 아니야 누군가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인데 지금 사회는 그 말조차 위험하게 느끼고 있는 현실 를 얘기해 보면 일부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한 번만 그러지 않아요 일부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한 번만 그러지 않아요 난 너무 무서워 애인을 때리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사회가 될까 너무 무서워 더 무서운 건 그런 남자를 걸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회가 난 더 무서워 아 난 모르겠어 나는 왜 세상이 왜 지금의 청춘들은 지금 젊은이들은 왜 자기를 때리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생각 일상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한테 왜 끌리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 사람을 찾아 왜 그런 사람을 안 멀리하냐고 왜 왜 당신을 평생 안 해치고 안전하고 착한 남자를 착한 사람을 왜 거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성 성적은 걸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뭐 남자 여자 평등 저도 평등 주장하고 여성의 여성의 더 큰 권리 당연히 지지해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진 그게 있어 여자는 수비 남자를 공격 이게 굉장히 나쁜 말이고 없어져야 할 말인데 아직도 있어 여자는 수동적이고 남자는 능동적인 형태로 남자 여자를 대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지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성별 DNA는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저도 연애를 몇 번 했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수비인적이 없었어 그리고 다 하나같이 더 세게 괴롭혀주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당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여친한테 반대로 해보고 싶어 근데 무조건 여친들은 아니야 다 무조건 자기가 자기를 세게 더 괴롭혀주라고 해 물론 내가 만난 사람이 그냥 그랬다는 거일 뿐이지만 난 이게 연관 있을 있지 않았으면 해요 제발 이런 연관으로 내 말들이 말들의 기반이 이 연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한때 이런 말 지금도 있지 여자는 더 덩치 큰 남자를 본능적으로 끌려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덩치 이퀄 어떤 성적인 크기일 수도 있고 덩치 이퀄 뭔가 좀 안정적인 포근함 든든한 곰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아 난 진짜 모르겠어 왜 아직도 데이트 폭력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지 그냥 폭력 피해자 가해자면 몰라 애인을 때리는 애인을 패는 애인한테 맞는 이 단어가 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고 왜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왜 아직도 사이비가 있지 왜 아직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조직이 있지 라고 말하잖아 다 필요에 의해 있어 아직도 그게 있는 이유는 백 명이 싫다고 해도 한 명이 좋아하면 존재 이유가 되는 거지 아 아 나는 진짜 모르겠어 왜 내가 만났던 소수 여자분들은 왜 자기를 때리는 남자를 멀리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나 같은 애를 멀리해 절대 안 때리고 아 맞아다 이 생각도 했어요 지금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일부 고등학교 때 연애 상대랑 결혼까지 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굉장히 많지 이런 아름답도 붙고 풋풋한 그런 성스러운 이야기도 굉장히 많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나만 봐주는 마음 착한 남자가 좋아 나만 봐주는 착한 남자면 돼 근데 그런 남자 다가가잖아 재미없다고 차 이게 현실이고요 일부죠 물론 일부만 그래요 내 친구 중 2000일 넘게 사귀는 애 있어 걔네 사진 보잖아 야 끼리끼리 잘 논다 생각들 정도로 너무 순수하고 풋풋하고 이뻐 너무 아름다워 지금 젊은이들 치고 너무 아름답고 풋풋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운 좋은 거지 그런 사람 만나서 오래오래 2000일 3000일 사귀면 너무 행복하지 근데 지금 그런 착한 사람 찾는 것보다 그런 착한 사람보다 바람피고 날 때릴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을 더 땡겨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거 아닐까요? 그 범죄자한테 그 뭐지? 무슨 증후군 스토콜롬 증후군 같은 거 아닐까? 이 상대가 날 팰 걸 알아 이 상대는 바람피일 걸 알아 근데 땡겨 위험함에 그런 거 아닐까? 인간도 큰 분류라면 딱 두 가지가 된다고 해요 안전한 걸 즐기는 사람과 위험한 걸 즐기는 사람과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스무 살 때까지 솔직히 지금도 그래 꿈은 이거였어요 남자 인생에서 연애는 단 한 번 딱 한 번만 연애하고 그게 사랑으로 끝나야 돼 근데 지금 몇 번이야? 사랑한다고 말한 게 몇 번이야? 뭐 저의 부족함도 있고 상대의 보좌함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걸 추구해요 연애는 최소한 단 한 번만 연애해서 단 한 번의 여자 내 인생에서 난 단 한 명의 여자만 섬겼어 이러고 싶었지만 안 됐죠 저는 그걸 원해요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지 난 나를 때리고 학대하고 바람필만한 위험한 남자가 좋아 있어! 솔직히 있어요 지금 말로는 되게 위험한 얘기고 그런 사람이 어디서 하잖아 있어요 말만 안 하고 안 나왔을 뿐이지 있어 날 위험하게 만들 상대를 끌려가는 게 있기는 해 물론 자기가 그렇다고 아무도 말 안 하겠지만 아... 너무 괴로워요 나는... 차라리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편하겠다 근데 아쉽게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근데 어쩌면 난 난 참 다행이라는 생각 중 하나가 이런 희망 회로가 있어 나는 5등급 5등급 내신 5등급으로 온 대학교니까 이런 수준의 애들밖에 없어 그래서 이 수준 사람들에겐 이게 일상이야 그거면 참 다행이지 반대로 막 1등급 받은 애들 막 서연고 다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덜 이렇다 라는 증거가 있었으면 난 참 안심할 것 같아 난 참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지금 5등급 수준에 있는 사람들 집단에 있어서 그렇지 1등급 수준의 사람들에 있는 집단은 이러지 않다는 증거를 얻었으면 난 참 행복할 것 같아 하하 참 비극적이죠 더 비극적인 건 이걸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이건 진짜 지옥 같은 거야 지옥에 있는 천사의 느낌이야 내가 천사야? 뭐 이런 잡법 같은 말은 솔직히 맞긴 한데 맞긴 한데 지옥에 있을 거면 같이 악마가 되던지 왜 난 혼자 고결 떨면서 이 이 늪지대에서 혼자 고결 떨면서 늪지대 안 들어가려고 해 다들 늪지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럼 됐잖아 내가 혼자 엄청 고결한 척 하면서 어 난 저러면 안 돼 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게 난 진짜 괴로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들이랑 같은 수준이야 그들이랑 같은 행동을 해 그럼 얼마나 행복해 잘 어울리고 잘 놀고 근데 아쉽게도 난 그걸 거부 안 해요 화장실에 있으면서 볼일 보길 거절해 그러면서 아 난 이런 곳에선 못해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왜 나는 그냥 구제하고 싶어요 이런 사랑과 학대를 똑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다 구제해주고 싶어 다시는 그런 일 안 생기게 하고 싶어 다시는 애인한테 맞는 현실을 그들에게 안 만들어주고 싶어 그들이라는 건 그녀들 그들을 합친 거예요 근데 진짜 끔찍한 건 누구는 이걸 원하지 않아 누구는 구제받길 원하지 않아 누구는 모든 인간은 좀 더 범세계적인 규모로 갈까요? 모든 인간은 평화와 사랑을 원해요 맞죠? 근데 일부 인간은 평화와 사랑을 거절해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쓰레기를 치워야지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말하잖아요 단 한 명이 난 그럴 수 없어 난 쓰레기 버리고 모두에게 불행을 갖다 줄 거야 그러면 끝난 거지 그러면 영원한 모두의 행복 절대 불가능해요 세상이 전쟁의 끔찍함을 알리면서 보존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있는 이유 누군간 전쟁을 원해요 모두가 진짜 순결하고 깨끗하고 신성한 사랑을 하고 싶지만 아직도 모두가 그럴 수 없는 이유 누구는 그걸 안 원해 누구는 자신을 때릴 위험이 있는 자신을 두고 바람을 피울 위험이 있는 상대를 더 끌려하는 게 있어 난 이게 진짜 비극이라 생각해요 이 생각만 없으면 모두가 더 행복해지고 모두가 더 고결해질 수 있어 근데 진짜 소수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모두가 고결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 왜냐면 누군간 그걸 안 원하니까 난 이게 너무 슬퍼요 때리는 게 폭력이 안 좋은 걸 알아 그치만 그들을 멀리할 수 없는 이유가 난 너무 궁금하고 왜 그걸 좋아하는지 왜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왜 그걸 피하지 않는지 왜 굳이 당신 옆에 당신을 평생 안 힘들게 할 당신을 평생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할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차내고 위험한 사람한테 가는지 근데 이 말을 단 한마디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단 하나의 증거? 그냥 그게 좋아서 그 말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떠든 건 그냥 암호자게 쓸모없는 헛소리일 뿐이죠 아.. 난 그냥 모든 사람이 애인을 때리지 않고 애인한테 맞지 않는 세상을 이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한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난 그걸 만들고 싶어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 절대 누구도 때리지 않고 누구도 맞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근데 왜 이게 없어질 수 없을까요? 왜 아직도 여친을 때리고 바람피고 싸우는 사.. 연인들이 왜 없어지지 않을까 이 끔찍한 굴레에서 굴레를 끊을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없어요 이건 절대 못 끊어 왜냐면 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아.. 괴롭네요 이 생각이 너무 괴롭고 사실 필요 없는 생각인데 이걸 계속 하는 것도 너무 괴롭고 다음 노래는 제목이 기억 안 나네 솔라스 스콧 조핀에 솔라스 난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이거 듣고 올게요 스콧 코스피네 솔라스 조핀 이것도 그.. 그건가? 후아레스 아니 지저스처럼 후으로 읽어야 되나? 호핀인가? 스콧 조핀 조플린 호핀? 네 솔라스 태양빛이라는 뜻이래요 아무튼 그녀의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그녀는 남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남친이 거의 그거야 거의 준 연예인? 그니까 완전 막 TV에 나와서 막 팬클럽 있는 연예인 정도는 아니어도 한 20% 정도 연예인이야 어느 정도의 그니까 한 10%의 공안? 공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일진 모르겠네 자세히는 말 못하겠지만 프라이버시니까요 적어도 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수준이야 애 사람이야 사람이더라고 그런 사람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어 그런 사람한테 맞고 그런 사람한테 사랑을 빌미로 괴롭힘을 받고 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친이 야 만날래? 어디 카페 카페로 와 했대 카페에 한 시간 있는데도 남친이 안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아 지금 씻을게 거기 있어 그랬대 그래서 거기 있었대 그리고 1년째 사귀고 있어 누구 잘못 누가 잘못일까요? 1 2 그런 남자를 거르지 않는 여자의 잘못 2 여자를 그렇게 대하는 못 빼어먹은 남자의 잘못 내 생각엔 둘 다 잘못이야 내 생각엔 일단 남자는 남자고 뭐고도 아니야 그냥 애인은 심장을 빼서라도 모든 걸 갖다 줘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근데 일단 안 그러지 거의 여자를 여친을 무슨 부르면 나오고 아닌 말고 하는 종같이 생각하죠? 문제는 그 여자는 그걸 안 거부해 그걸 거절하질 않아 내가 생각하는 가장 끔찍끔찍한 순환은 이거예요 둘 다 윈윈인거지 아니지 윈윈이 아니지 루즈루즈 관계지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흠 흠 제가 전에 말했죠 자취방 앞 골목에서 여자 패는 남자에 신고했다고 과연 그녀는 그리고 이제 완전 안전하고 착하고 퓨어 순수한 남자를 만났을까요? 내 생각엔 또 막 여기 문신 여기 양쪽에 문신 막 이렇게 있는 남자 만나서 또 그런 일 생길 것 같아 그 순환은 담배 끊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마약을 끊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순환은 못 끊는 이유가 난 있을 것 같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만 이 문제를 갖고 있는 내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한참 겁나요 왜 괴롭힘을 좋아하는지 왜 당하는지 제 친구 중 이 얘기했죠 깡패한테 맞아서 입원한 친구 있어요 왜 입원했냐니까 고깃집에서 술 먹고 나오는데 나와서 담배 피는데 건너편에 막 험 험악하게 생긴 험악한 떡대들이 이렇게 있었대 쳐다보길래 계속 걔도 쳐다봤대 담배 피면서 그리고 그리고서 기억이 안났대 정신 차려보니까 2번에 있대 누구 잘못일까 1 행인을 때린 아이고 행인을 때린 깡패 잘못 2 누가 봐도 깡패인데 그걸 그 사람이랑 눈싸움한 친구 잘못 난 솔직히 둘 다 잘못이라고 봐 만약에 그 친구가 정의를 원해서 저스티스를 원해서 그 길에 있는 깡패를 노려봤을까 그래서 맞아 죽었으면 무슨 소용이야 정의도 살 수 있을 때 당연한 거 아닌가 살아야 정의를 행하지 정의도 자기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때 정의죠 위험한 정의? 순교야 그냥 그냥 날 패주십쇼 이거지 뭐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들고 정의를 행했으면 몰라 노려보다가 눈떠보니 응급실이었다는데 이게 지금 청춘 5등급 인 제가 느끼는 청춘의 순환은 이거예요 물론 99%의 커플들은 절대 때리지 않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죠 근데 1% 1%도 될까 말까지 단 1%는 때리는 애인 바람피는 애인을 원해 그래서 100%가 안전하고 편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뭘 잘못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지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 원함에 맞는 사람을 만났으면 솔직히 잘 됐지 어쩌면 이 모든 게 그냥 나의 오지랖 아니었을까요? 아무짝에 필요 없는 삼자에 괜한 오지랖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는 거야 제가 요즘 요즘 쓴 글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지금 살아 세대는 의도는 뜻이 아니라 말에 깃든다고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이런 말을 해도 이 말이 조금 나빴으면 내 의도는 나쁜 의도가 돼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말해도 내가 아무리 말이 나쁘면 나쁜 의도가 되는거지 뜻은 그냥 제쳐두고 조금 기분 좋은 노래 좀 들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어서 며칠을 잠을 못 잃었어 방송 한 5일 안 하지 않았어요? 저? 이런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가지고 미안해요 자꾸 나쁜 생각을 좀 했네요 더 스코어 해 맨날 더 스코어야 저는 더 스코어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나중에 제 노래 가치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